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코스피 실적 컨센서스 맑음. 지난 연도, 2023년도 4분기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주면서 실망하는 매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지금 현재 1분기 상상사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무려 57%까지 늘어날 정도로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때보다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약 4조 7천억 정도로 해가지고 7조 5배 정도 폭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수의 상승장을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요.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실적 호전과 성장성이라는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런 실적은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HBM3E를 중심으로 한 매출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는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강세장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건데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실적이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다가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강력한 호재가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조만간에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가 아마 본격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과 외군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서 지금 많은 저 PBR 관련 주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못 갔죠. PBR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못 오른 것으로 봅니다만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조만간에 PBR도 급격하게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같이 못 오른 대형주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만큼 주가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코스피가 2700선을 탈환한 만큼 앞으로 2700. 어쨌든 이 2700이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2700선을 중심으로 공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2700선을 돌파하고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생각보다 3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주로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탑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비중이 있으실 텐데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같은 종목들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지금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코스피로도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700포인트에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조금 더 형성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저 PBR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거는 두 번째에서... 차트 가지고 시장을 한 번만 잠깐 분석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월봉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한국증시가 과거 2003년에서 2005년까지 5년 강세장 이후에 지수가 1900에서 2200선까지 여기 가두리 장세가 무려 16년, 17년 동안 진행된 겁니다. 물론 이 가두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서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코로나라고는 일시적인 변수에서 올라갔던 것이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왔죠. 그런데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2200선이 지지선 역할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7년의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혔던 증시가 새로운 증시, 새로운 랠리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가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강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세 분출과 본격적인 레이스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15년, 16년 동안 형사 때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고 그 박스권 상단의 지지를 받고 반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는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오늘도 제가 무방을 했습니다만 시장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차트상으로도 랠리가 시작되는 만큼 시장의 흐름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교수민 회전님, 그럼 저는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700선을 깬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GTC, GPU 컨퍼런스가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다시 큰 상승을 보여준다면 어디까지 바라보십니까? 갈 수 있죠. 일단 지금 컨퍼런스 투콜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여기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등도 나올 수도 있겠고 또 하이니스한테 중심으로 호재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조정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반도체는 더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재료가 많이 나와서 조정은 받았는데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쉬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가는 형태가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에서는 전공정 쪽에 전공정, 삼성전자가 부활하면서 전공정 관련주들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장세가 나오게 되면 그 역시도 지수를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저PBR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삼성전자까지 가시하게 되면 어떤 지수의 상승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자체가 그렇게 크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만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살아있다는 그런 어떤 증표를 한번 확인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하시되 긴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또 대형주 중심으로 동반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장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 거기에다가 저PBR 관련주들 플러스로 붙여주게 되면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지금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백일연 매니저님 이번 주에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살짝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또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다음에 우리 국내 제시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투자자로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매매를 하시는 게 올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더 이상 이슈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6월달이 인상되는 것은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사실 최악의 상황 6월달 이후로 기준금리 인하가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한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큰 대세적인 흐름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저 PBR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이 유입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외국인과 기간 소급이 들어오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거의 실패 없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매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첫 번째 작전에서 볼 수 있는 종목 탑픽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삼성전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삼성전자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삼성전자 밸류 체인으로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반도체 전공정 소재단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솔브레인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한 4월이나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케미라든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가동률 이전에는 장비 업체들이 많이 올랐다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재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할 시기가 머지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형으로의 종목 솔브레인을 주목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한 교수 매니저님 대형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면서 막연하게 걱정하시면서 많은데 미국 증시를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가 경기가 살짝 꺾이면서 증시가 밀리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단행하게 되면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신흥국, 우리나라에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공포는 안 갖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역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실적 증가세가 증가폭 자체가 너무 크죠. 물론 재료 자체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것으로도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종목분들은 정말 우리가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대형주들 보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들 못 오는 종목이 거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올랐고 일부 지주사, 금융주사 다 올랐죠.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만 못 갖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이제 점진적인 반대에 대비를 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삼성전자를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올해 1분기 영업이 개선 기대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HMN까지 보이는 만큼 관련 종목들에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